일본 정부의 대안국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의 주로 수위는 DDR4 8GB 디램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7.6% 상승했습니다.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역시 한 주세 12.7%나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일 갈증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일에서 10.4%가 유인에 있들고 계산을 입사하고 있습니다.